배궁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어떤 것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인가 1부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중국 편파 판정 시비 이게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또 하나 최대 변수죠 야권 후보 단일화 또는 여권 후보와의 단일화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단일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변수죠 이제 상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도 계속되는 건 변수가 아니니까 단일화 문제 짚어볼 텐데 그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 천하람 위원장이 2030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만 듣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2030 요즘에 다르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문화적인 어떤 열폐감 같은 게 없는 선진국 시민이라는 게 느껴진 게 우리 나이대에 따라서 외국인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게 다르다 정말 이제 윗분들 어르신분들 같으면 외국인들 만나면 이제 좀 약간 피해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딱딱하게 Hi,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하는데 저희 때는 조금 더 유창한 영어를 하고 저희 때라면 30대 중무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요새 20대 초반 10대들은 외국인을 만나면 안녕이라고 한답니다 안녕 네가 우리나라에 와있고 우리나라 언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자부심이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신성범위원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아 있죠 저도 많이 넘겼는데요 자부심 우리가 항상 패배감 내지는 작은 반도국가라는 인식소에서 우리가 왔다면 항상 주눅들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인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윤기 선생이라고 그리스로마신이 그분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전에는 꼭 자기를 보면 중국이냐 일본이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어디냐 한국이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딱 보고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참 됐는데 이미 10년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일단 영어를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당당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세계에서 좀 바뀌고 있는 측면이 생긴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2030 세대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차이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한국 선수들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어떤 중합감이나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냥 그런 책 부담감 이런 거 없이 나는 난데 하면서 굉장히 좀 더 톡톡 튀는 당당하게 즐기는 모습 그리고 그게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1등 못하면 어때? 내가 내 눈을 보여주면 되지 그런 걸로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나를 위해 이 캐치프레이즈는 정말 쌈박하고 잘 지었는데 잘 지었는데 잘 지었죠 콘텐츠와 연결이 잘 지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유권자들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대선 때 좀 투표하고 역할을 해낸다는 건데 저는 잘 지은 건 맞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채워내느냐 목표 들어가야죠 목표 들어가는 과정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단일화 얘기해 보죠 구체적인 설명은 다들 우리 청취자, 시청자들도 다 아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신성범위원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달렸다 모든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달렸다 다시 말하면 아시는 대로 지금은 첫째 불안한 요소는 이게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수면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수면 아래라 하면 배후에서 언론에 안 나오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시는 대로 적어도 한쪽이 포기하는 형식으로 되려고 하면 정치 참여를 다음 정권에서 보상을 해 줘 이게 일반적인 지분이라는 말로 나타날 테고 그 대목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DJP 인합 때도 다 이면 합의가 있었으니까요 내각제라는 그런데 저는 그 대목에서는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하면 확실하게 이기고 단일화 안 하면 불안한 이 상황에서는 단일화 가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은 유의미한 득표를 해서 완주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다음에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도 지금 봐서는 양진영에서 쭉 당기면 견인하면 지지율이 거의 빠질 것이 거의 분명한 거래 나타나는 상황에서 저렇게 완주해본들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이다 결론은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가능성을 놓고 보면 9대1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쪽으로 맞춰서 얘기를 해보죠 그런데 지금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뭐 그게 필요하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후보 등록하고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세차도 돌아야 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도 붙어야 되고 전국 250여개 정당사무소 마련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만약에 완주하고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라면 여기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완주 가능성을 낮게 점쳤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좀 가깝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실제 언론에 알려진 것만큼 가깝진 않습니다만 실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겪어왔던 여러 정치 여정들 또 제3지대 정당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제3지대 탄생을 더 어렵게 한 장본인이다 라는 그런 비판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냉철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내부 분석 같은 것들도 봐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한테 올 표는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설령 일부 남았다 하더라도 투표장에 가셨을 때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분위기라면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의 대표주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굳이 단일화에 대해서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혜경 씨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여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괜히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좋으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나라미 위원장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건 서울시장 선거와 달라서 어마어마한 비용과 당력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50%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51입니까? 49입니까? 저는 51일에 따라서 그런데 정기남 대비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전에는 후보가 결단할 문제다 그러니까 후보끼리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이준석 대표가 방해가 되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단일화 관련 멘트였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봤더니 10분이면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보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보관으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10분이면 해결한다는 얘기는 소위 이른바 단일화 방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통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일 텐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1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저는 또 다른 얘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단판이지만 이제 남은 것은 안철수 후보가 소위 이른바 정권교체라고 하는 대의에 복무해 주기를 바라는 이른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굴욕적인 단일화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저는 선전포고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선전포고라는 말이 너무 거친 표현이라면 대단히 현실적인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의 저는 앞서 이준석 대표가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대단히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서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대 포위론이라든지 단일화에 임하는 이준석 대표의 판단을 보면 대단히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이걸 이준석 대표의 안철수와의 호불호의 문제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볼 때도 갑자기 말이 급해져서 넘어왔어요 물 한 모금 하세요 물 한 모금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소위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단판에 의한 단일화 정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단판에 의한 단일화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후보를 포기하고 정권교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이른바 군력적 단일화만 남아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군력적 단일화는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시계 제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나오느냐 저는 보수 유권자층의 필사적인 정권교체의 여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박진영 교수 안철수 후보 입장 안철수 후보 워낙 싫어하는데 입장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라도 해서 뭔가 들어가서 챙기는 것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걸 놓고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득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린 것 같아요 일단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15%를 받지 못하면 환급이 안 됩니다 비용이 한 400억, 한 60,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걸 이준석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을 때의 표가 과연 자격적으로만 많이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안철수 후보가 많이 나오는 곳이 호남, 수도권, PK거든요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올 때는 15%에서 20%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PK에서 55% 정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겹치는 쪽에서는 이미 표를 다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표가 별로 안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 변화가 생긴 게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듣고 보니까 민주당하고도 만나고 있더라 민주당 쪽으로 갈 수 있는 만약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 방해 전략으로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구애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해 전략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옆에서 저는 당내 사정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양론이 있지 않겠어요? 이준석 대표처럼 전략적으로도 지금 단일화 끊는 게 안 맞다라는 자각론이 한쪽에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역으로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다 이러면 본인들 입장에 필패라고 본다면 적의 적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무조건 단일화 하는 게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야 확실해지니까 저는 그대움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은행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지금 앵커께서도 다 경험하셨지만 우리 DJP 연대 기억하시잖아요 97년도에 그때도 JP의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 숫자 안 됐어요 5% 내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손잡고 내각제를 고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연대라는 얘기를 해서 했잖아요 5% 내외였지만 충청권에 확실한 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다섯 자리 주고 경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JP 제가 회고록을 찾아봤어요 1997년 10월 달에 김대중 총재가 황광호 부총재를 데리고 청구동 우리 집을 비밀리에 찾아왔다 이게 JP 회고록에 나와요 나는 마당으로 나가 그걸 기다렸다 김대중 총재는 대문을 열어마자 다짜고짜 나를 포옹했다 그 다음에 방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안에 들어갔더니만 거실 소파에 앉아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김대중 총재가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그러더니 김종필 총재님 이번 선거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JP가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원과 한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사람의 케미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절박함 절박함인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후보 옆에서 지금 안 그래도 이깁니다 저쪽에서 무너집니다 포기할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지라도 확실한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최선을 다해서 안철수 후보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교체의 대의든 아니면 무엇을 보장하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죠 10분이면 해결한다라는 말에 자칫하면 오만이 들어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거꾸로 보면요 상황이 지금 약간 윤석열 후보가 우세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다면 10분 안 걸려요 1분이면 걸려요 내가 포기할 테니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1분이면 해줄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여론조사 합시다 이러면 1분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위기가 좋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는 있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DJP 연대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충청권 표심이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확실하게 누구 표를 가져올지 사실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한 정말 공식적인 서울시장 선거 때 같은 단일화라면 컨벤션 효과가 그 자체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안철수 후보가 말 그대로 철수를 하든 이면 합의 내지는 지분 약정을 통해서 하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거나 그 자체로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라는 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현실적 인식에 동의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른바 감동을 주는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갔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승자독식의 군력적인 단일화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완주냐 안철수 후보의 완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만 대단히 안철수 후보는 여러 사람이 평가하고 있지만 안철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자기 철학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3의 정치 앞서 최하람 현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제3의 정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판단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아침 현재까지도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선거 비용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하나의 근거로 드는 것은 최소한 단일화가 되려면 단일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 제시돼야 된다 그게 이를테면 공동정부라든지 책임내각이라든지 하는 단일화 플러스 알파가 제시됨으로 해서 좀 과감하고 통근 제한이 오갈 때만이 그나마 이 가능성이 커질 텐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보여준 방식으로는 저는 뚜렷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정리합시다 단일화 된다 안한다 안 된다 오엑스 한번 물어보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신성범 의원 된다 안 된다 저는 된다 천하람 위원장은요? 저도 포기 형태의 단일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기남 대표는요? 안 된다 안 된다 박진영 교수님 저도 안 된다고 안 된다 여당 쪽 두 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안 됐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희망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고 단일화했을 때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책임 총리가 불가능합니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입니다 단일화했을 때 민주당이 안철수 총리 동의해 줄 것 같아요? 동의 안 해 줍니다 동의 안 해 주면 욕먹을 텐데요? 그거는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될 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민의가 딱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야당이 되는 거지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안 해 주고 질질 끄면 대선에 지고 났을 때 지방선거에 유리하겠어요? 그렇게 온전한 통합적이고 중도적 이미지로 당을 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 얘기인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성적이고 성향적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보이는 과거지향적인 모습들과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과학기술적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성향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이게 이준석 대표 등과의 갈등 문제가 나중에는 들어가면 뭡니까 윤석열 후보 밑에서의 권력투쟁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형태로서 민주당 계열에서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당내 내부 퇴종이 만만치 않다는 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저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은 별로 없는데요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죠 더군다나 부인 김병영 씨 논란까지 커지고 그래서 오늘 이낙연 고문이었나요 그전에 위원장이었습니다 국가비전 국민통합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장 공동위원장인가 공동위원장 후보랑 함께 공동위원장 그런데 총괄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위에 있는 거죠 사실상 전권을 쥐고 총사령관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하네요 저는 어쨌든 절박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지층 결집 소위 이른바 친노 친문 소위 이른바 호남 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도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또 호남 출신이고 또 중도 보수적인 성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전면에 나서게 됐을 거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승부잖아요 그 속에서 중도층 확장도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우선은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1차적인 임무를 떠안게 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현실 속에서 아마 구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진영 교수, 이낙연 총괄센대위원장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과 친문이라는 전통적 지지층들의 전략적 양해를 구해내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낙연 총괄센대위원장이 나와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스피커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마 이낙연 총리께서 나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흔히 아는 빅마우스가 없는 측면들 지금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 외에는 우리는 빅마우스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회 보면 이준석 대표도 있고요 또 홍준표 후보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언론을 향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보강 측면도 제일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의 첫 일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대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이 문제의 지점을 정확하게 저는 꽤 뚫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신성범위원 아까도 절박함 얘기했는데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모시는 것 이게 일단 절박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한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호남민심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대목이 딴 것보다 여기도 2030군이잖아요 호남의 2030군 눈에는 아마 민주당이 기득권으로 비춰지고 야당의 국민의힘 쪽에는 거의 아무런 의석도 못 갖고 있는 지방의회 구성 모든 게 청청시야에서 기득권 연합을 기득권을 비출 거에요 이 대목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지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간다고 해서 이낙연 의원이 합류한다고 해서 호남민심이 크게 바뀔까?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려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입에서 이야기 나와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킬 사람은 이재명 후보뿐입니다 이낙연 위원장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무의 정신리기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호남민심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한 바퀴 돌고 나서 목표를 25%로 상향한다 그랬는데 그 정도예요?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살면서 국민의힘 계열을 안 찍어보... 투표도 습관인데 안 찍어보셨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투표장에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20대는 민주당 당원 모집이 잘 안 된다 그럴 정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샤이 호남층은 지금 분명히 있다 있죠 결국은 저는 전략적 투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신성범 의원 오니까 짱짱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보냈어요 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성범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진영 대구 카톨릭대특위원 교수 찬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예변장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일보지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